뭐 하는 짓이야? 잠깐만 봐달라고 하는 거야. 혹시 우리 목소리 커지면 하정이 놀라잖아. 기자회견, 네 뜻대로 하라고 필주가 여기로 데려다 놨다던데. 마음 정했어? 아직. 뭘 망설이는 건데? 가서 할 말. 기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부천씨랑 정의사님한테 상처가 될까? 그게 안정해져서 망설이는 중이야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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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정이 찼어요? 나. 근데 선아. 하정이 엄마라서 봐주는 하정이 찬스. 너는 그 찬스에 지금 막 써버렸어.